파이팅! 진짜 많으셨네요. 멤버들 우리 한 번씩 인사하고 네 먼저 전체 인사부터 할게요. 둘 셋 우주 라이프!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입니다. 안녕! 2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주선혜 미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산림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산림 타민 비타민 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타경을 맡긴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더움을 만들어낸 열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비타민 모나입니다.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맏진녀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맏나가는 나더미 사라입니다. 오늘 날이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송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루나. 꿀렛! 우주선혜 루나! 워어! 안녕하세요 우주선혜의 유승현 Cash身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성 사이다 버튼 가원입니다. 다했나요? 네. 네. 아무 말 되는지에 오신 거예요. 현영 무대에 오신 거예요. 오늘 진짜 사곡도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콘텐츠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되게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업도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오늘 진짜 역백톡으로 많이 오실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꿈틀어서 제일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와주실 거죠? 생일도 불화해요. 오늘 팬미팅이라서 많이 온 거 아닐까? 네일은. 내일 사운드 오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생방송에 많이 오시는 걸로? 네. 행복송 많이 못 들어오시니까. 그래요? 깜짝 게릴라가 있습니다. 게릴라가 있습니다. 게릴라에 그럼 이 분들 다 와주실 거죠? 네. 내일 펜사도 있잖아요. 오늘은 펜사가 없고 내일 펜사가 있으니까 내일 펜사에서도 만나면 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알아요? 사실 오늘 세계 덥다고 해서 오죽들을 위한 물건을 준비했거든요. 월요일로 왔네요. 월요일로 왔네요. 다시 가져가려고. 이렇게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많이 덥죠? 되게 돌아가야겠다 우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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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정비들이 저희 열심히 응원했었잖아요. 목에 좋은 아이스크림이. 맞아요. 목에. 진짜 너무 많이 돼요. 아니. 진짜 목에 좋아요. 구운. 다듬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목에. 진짜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목에. 목에. 좀 살아. 맞아. 맞아. 사랑해. 저의 빅미쳐였습니다. 목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도 좀. 보나님. 형님. 불러줘서. 맞아요. 엑시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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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언제 나눠주는 거죠? 언제 나눠 드릴까요? 빨리. 빨리. 빨리 나눠줍시다. 녹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녹기잖아요. 지금 그럼 아이스크림 나눠줄게요.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이거 고급 아이스크림이에요. 고급진 아이스크림이에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저희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데. 따먹었거든요. 이름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주소녀와 함께하는 해피. 투게자. 아 민망해요. 저희가 아직 301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맞아요 301은 좀 힘들잖아요. 이번 활동은. 다음에는 301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더리즈 에일리언. 아 마더리즈 에일리언. 준비해볼게요. 동등. 나 어제 마더리즈 에일리언.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301은 마더리즈 에일리언. 나는 원래 미트 초코밖에 안 먹었거든. 아 민망해요. 아 민망한 거. 아 따리온은 사랑을 받은 딸기죠. 미트초코 미트초코. 사랑을 받은 딸기제호. 아 따리온은 마더리즈 에일리언이죠. 미트초코 손. 예예. 왜냐면 자리가 되게 또 어두워 내잖아요. 그니까 엄마는 외계인이겠죠 당일. 치즈케이크 손. 아 치즈케이크 진짜 안 좋아하네. 마티라 소.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챙겼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다시 몸을 회복하셔서 더 크게 소리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물 받으시러 나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커 꼭 갖고 나오시고 스티커 안 갖고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서 스티커 갖고 나오셔야 해요 그럼 이제 시작하나요? 이제 나올게요 다 나와 주세요 다 나와 주세요 이제의 노래 주세요 사랑 드릴게요 난 달콤한 아이스크림 난 노가 안 되니까 아이오 다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